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랑 백화점 가고 음 좀 여유있게 하루를 보내는 날 백화점 갔다가 순종이 병원도 가고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메이크업! 아이가 그니까 그니까 이 의미 전달이 잘 안돼 집에 지금 화장품이 없어서 있는 걸로 해갖고 별로 그냥 그래요 얘기하러 왔어요 출발빵 우와 얼굴 땡겨 아벤네 스킨 아 진짜 머리 오늘 수건 잘못 말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중동 사람인줄 아니 원래 씻고 나와서 바로 로션을 발랐어야 되는데 씻고 딱 나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 받다 보면은 얼굴 머리 막 얼굴 왕정 땡기고 머리는 이런 채로 한참을 통화해서 어쩔 수 없이 한참 있다가 발라야 되는 그런? 아 그래서 엄마랑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제가 통화하는 사이에 엄마는 안과 가서 인공눈물 처방해온다고 이 스킨은 제가 아벤네 협찬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 제가 산 거예요 수분감 장난 아닌 스킨 라이프 플랑크톤 근데 저녁 스킨케어 할 때는 여드름 라인의 스킨을 좋아해요 수분감 많은 건 아침 그러니까 낮에는 수분 저녁에는 피지 컨트롤 이렇게 처방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오템에서 살 때 이 라이프 플랑크톤 쓰면은 좁쌀이 좀 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 아니라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길래 아 내 얼굴에 맞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약간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다 좋다고 매장 직원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러신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이 더 훨씬 진솔하고 더 신뢰도 올라가고 그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동네 옷가게였는데 매장에 직원 언니가 너무 잘하면은 그 옷가게 되게 좋아 보이고 거기만 가게 되고 그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나로 인해 그게 되게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그 분야가 되게 좋아져 보일 수 있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수분크림 세탁기가 다 됐다 어제 거의 새벽 6시 다 돼가지고 자가지고 아마 편집할 것도 있고 막 이거저거 하느라 뭐 뭐 아마 병옥 뷰티가 먼저 올라갈 거 같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이벤트성? 제가 평상시 하던 영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영상 편집이 사실 더 힘이 들기는 해요 제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커팅할 것도 많고 효과 넣을 것도 많고 이러니까 효과를 그렇다고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넣은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전 여기만 오면은 뒷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아 또 남이 하는 거를 찍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해서 욕 먹는 거는 그냥 나한테 무슨 악플을 달든 저는 이제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고 이골이 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혹시 괜히 또 남이 나왔다가 그런 약간의 약간의 오해의 소지나 악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더 신경 써서 커팅하고 막 이런 거 더 그래야 되거든요 괜히 내 채널에 재밌자고 나왔다가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신경이 좀 많이 쓰이죠 썸베이스 아 그래서 집에서 촬영할 거를 원래 제가 메이크업포이보에서도 또 잔뜩 샀어요 사실 이거 뷰티하면서 되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도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왕창왕창 사오는데 저는 좀 이 유튜브가 이제 저만의 어떤 새로운 세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냥 이완하는 거 많이 보여드리고 잘 해보자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적정 선에서 파산하지 않는 선에서 아무튼 그래서 사서 그것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걸로 메이크업하려고 바리바리 쌌는데 아 너무 정신없고 급하게 오다가 놓고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이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 보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순종이 병원도 가야되고 제가 쟤를 신경을 너무 못써가지고 주사 떼되면 맞춰야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사람이 사는게 그렇네요 이거 머리 어떡하지 나 약간 오데오가르마 할까 머리 약간 넘길까 맨날 딜레마잖아요 귀는 얇아가지고 일단 머리 그냥 이 정도만 대충 풀어줘요 브로이처 놓고 포어패셔널 이런저런 사연도 꾸준히 보내주시고 계신데 요새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알아요? 뭐 한 거 없는데 금요일날 반주하러 가야되는? 저는 약간 기준이 금요일로 서있는 거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보다 아 뭔데 금요일이지? 이런 생각 맨날 들어요 나 뭐했지? 아 열심히 산 거 같긴 한데 너무 똑같은 일들만 하니까 뭐하는 거지 터치는 간략하게 너무 많이 열심히 바르면 안 돼요 프라이머는 프라이머로 모공을 메워주는 건 아니니까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찍어줘야 모공이 진짜 메워져요 파운데이션도 없어요 파리르 골드 근데 얘는 참 단독으로 쓰기에는 최고의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서 저한테는 비싸지만 인정?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 저한테 파운데이션 뭐 사야 되냐고 모공이 이렇게 넓은데 전 뭐 사야 돼요? 이렇게 많이 질문도 오시거든요 와 나 컨실러 까먹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질문들 다이렉트나 오시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하셨을 때 서운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계시지도 모르겠어요 라이트 피치? 파데 바르다가 그리고 색깔에 대해서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컬러까지는 잘 몰라요 모든 기준은 제 얼굴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매장 언니에게 여쭤보는 게 가장 맞고 인터넷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인터넷 구매의 최단점이 그거잖아요 실패를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구매해야 하는? 그러기엔 우리 주머니 사정이 실패를 하기엔 너무 힘든 뭐 그런 거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저도 되게 난감해요 그냥 난감해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통 파운데이션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이신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처음 구매는 한 열 종류의 파운데이션을 돌아다니기 전에는 계속 실패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아 이 파운데이션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감이 오기 시작하는 게 저는 20대 중반 넘어서 특히 이거 유튜브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패도 해보고 뭐 이것도 무난하고 저것도 무난하고 아 근데 얼굴을 직접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쩌지 어쩌지 그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인스타 다이렉트로 질문들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쌍수 어디서 했어요?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컨설팅은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문 되게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완전 이해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질문에 답은 나 스스로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아내는 것도 어릴 때 막 여기저기서 질문을 많이 해본 결과 얻게 되는 뭐 그래서 메이크업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으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 결국엔 내가 찾아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고 나만의 노가가 오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따라할 수도 없는 거고 뭔 말인지 알죠? 그래서 참 뷰티가 저희 아빠는 그래요 뭐 아무기나 바르면 되는 거 아이가? 막 이러지만 참 아빠 해봐 제가 이러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다르다는 스펀지 하나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요 근데 그건 있죠 딱딱한 건 정말 더 조심해서 너무 팡팡 두들기지 말고 이렇게 살살해야 한다는 거 광철 피부들은 뭐 팡팡하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얇고 잘 밀리고 뜨고 이런 분들은 스펀지에 따라 너무 다르죠? 루스 파우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좀 되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되게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회사를 다니시게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부모님에 대한 막 그냥 이제 회사 다니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젠 내가 부모님의 집에 뭐랄까 이거 참 표현하기 그런데 그렇다고 멀어진 느낌이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내가 돈을 버니까 부모님께 왜 집안 생활비에 약간의 도움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게 돼요 근데 그분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한 그 언니는 30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어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회사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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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아니 물론 뭐 곰팡이균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귀털을 한번 싹 뽑아내주는 청소를 하면 나아지더라고요 이날 병원 데려갈게 아우 깜짝이야 그래서 3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50만 원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고 난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 저축도 해야 그게 부모님께 필요해요 해를 안 끼치는 거고 내 아까림을 하는 게 효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 그렇다고 지금 내가 돈을 부모님께 아끼면 그것도 부료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어릴 때에는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 할 일 잘하면 그걸로 효도인가 이런 생각 정도 했는데 이 돈을 버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제 상황을 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음 나는 30만 원 생각했는데 엄마가 50만 원 이러면 어쩌면 급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렀지? 막 이러면서 근데 엄마들은 보통 자식들을 되게 편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뭐 서운해할까 어쩔까 싶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것들이 생기지만 부모님은 자식이 편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사실 저와 엄마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엄마가 편하게 다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괜히 막 아픈데도 말 안 하고 끙끙 앓다가 막 큰일 나는 것보다는 아픈 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얘기해야 내가 신경 못 썼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도 마음 아프고 그런 것도 없고 차라리 말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아무튼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라면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서운함을 뒤로 하고 나도 50만원을 드리면 좋겠지만 내가 저축을 해야 내 앞가림을 좀 해야 나중에 시집이라도 갈 때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좀 덜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사실 30만원인데 이렇게 라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저축이라도 미리 해놔야 그게 효도하는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나는 했어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냥 그런 얘기 하기 싫어가지고 보통은 전 좀 어릴 때 그랬는데 아... 아 뭐야 약간 이런 제스처가 먼저 나오게 되는? 그러면 이제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줘야 상대는 얘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를 알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아는 듯 하면서도 그땐 되게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말을 딱 표현을 해버리면 상황은 딱 종료가 바로 돼버리고 되게 훈훈해져요 좀 오글오글하긴 하지만 대체 그 오글함이 뭐길래 이제 그거를 표현을 안 하게 되는데 다 제 경험이에요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있고 아 나도 돈 수치라는 게 참 나도 마음이 좀 그래 이런 표현을 꼭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죠 브로우 마스카라 브로우 마스카라도 이것밖에 없어 잘 묻어다지도 않는데 제 말이 표현이 잘 전달이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참 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수치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 조금 서운해하시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일단 종료를 하고 충분히 다 마음을 표현하신 후에 첫 달에 용돈 드릴 때는 첫 달은 50만 원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엄마 내가 30만 원밖에 못 주게 돼서 미안해 근데 처음에는 50만 원 넣었어 뭐 이렇게 하고 약간 대박? 막 이런 거 한 번 해주고 그러면 참 훈훈해지고 좋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성격 저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맨날 완전 까칠하고 엄마가 맨날 저한테 맨날 막 너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나 진짜 서운하다 막 이러기도 자고 맨날 그랬는데 나이 점점 먹으면서 많이 변한 거 같고 좀 그래요 많이 변해요 그래서 시집가면 엄마 마음을 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나이를 더 먹어서 그 변하는 거가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VDL 프라이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감정 상한 게 먼저 딱 표출되기 참 쉬운데 그거를 조금만 뒤로 하면 되게 훈훈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왜 나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했는지 그걸 먼저 딱 집어주고 얘기를 해도 참 좋고 너가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한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런? 근데 거기에 절대 서운한 감정이나 말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가 서운함을 너무 먼저 느껴버리기 때문에 아빠가 사준 팔레트 또 써야겠네 아니 이게 괜찮다니까요 데일리로 한 번씩 쓰기엔 제주도에 있어요 요거 먼저 핑크 깔아줄게요 요걸로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이 너만 서운하냐 나도 서운하지 너만 서운한 표현하냐 나도 서운한 표현할 거다 이런 게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서운함이 들 때 뭐 사실 그런 경우가 흔치도 않지만 그걸 잘 억누르고 상황을 잘 종료시키면 그것만큼 뿌듯할 데가 없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되게 좋아요 그런 서운함을 잘 컨트롤 했을 때 그리고 혼자 뿌듯해 하고 막 진실이 잘했어 막 뭐 뒤돌아서면 아 그때 이 말을 꼭 내가 해줄 거야 아 진짜 빡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 지나고 나면 그렇게 말한 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별 소용도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참 배려 다름에 대한 인정 이걸 제가 너무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 잘 안 돼요 제가 그게 잘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안 되죠 맨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치만 다시 아 그는 원래 그런가 봐 이런 그 사람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몰라서 그런 경우가 99%인 거 같아요 아닌가? 90%? 알고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진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원래 사법적으로는 몰라서 죄 지으면 그것도 죄긴 한데 도덕적으로는 몰라서 죄 지으면 사랑으로 알려주던가 감싸주던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빡칠 때마다 저에게 바다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맨날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의 바다를 아 아 괴롭다 말면서 요 컬러 이게 매장에서 딱 보면은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 컬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눈에 올려보면은 제가 이걸 봤을 때 나이 들은 컬러 아니야? 막 이랬거든요 아빠가 사왔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쉬머해서 컨트롤도 쉽고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쉬웠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혈질의 가족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진짜 재밌지만 다혈질일 때는 진짜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웬만한 다혈질 아저씨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 번은 제가 그 작업실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경비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경비아저씨가 그 딱지 입주자 딱지를 보고 그래서 아저씨가 안 계시길래 빵빵이랑 한 번 눌렀어요 근데 한참은 기다렸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이랑 한 번 더 눌렀거든요 그때 아저씨가 에이 그다 그다에 열어줄거다 그래서 뭐 봐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음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난 건 아니다 그냥 다만 빵빵이 소리가 그냥 싫었던 거다 막 이런 생각 주차 아저씨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화내시는 분들 앞에서 아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한 번 하면 어이구 어이구 잘가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끝까지 화내는 분들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열내시는 분들 중에 같은 컬러를 언더에 그리고 아무리 막 워워워 이렇게 달래고 해도 그 다혈질에 그게 식지 않는다면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최고예요 화가 막 끝까지 나서 진짜 폭발 직전까지 일러도 그냥 가만히 침묵으로 가만히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정말 몇 분 안 가요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왜 그거 보셨어요? 엄태웅 엄태웅씨 그 애기 지온이가 밥상에서 핸드폰을 달라고 우는데 어린이 심리 전문 그 상담하시는 그분이 아이는 절대 하루종일 울지 않는다 하잖아요 다혈질의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절대 하루종일 화내지 않는다 근데 그 잠시 화내는 거를 옆에서 잘못했을 때 하루종일 화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도 그렇잖아요 좀 기다려주면은 지가 알아서 그치잖아요 다혈질의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기다려주면 괜찮아져요 어쩌다 이렇게 다혈질 얘기가 나왔지?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이 경상도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우리 엄마 아빠도 가끔 그럴 때 있고 제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커가지고 그냥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 하는 동안 이 정도 색감만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옷도 인디핑크고 그래서 동생이랑 저는 막 엄마나 아빠가 한 번씩 뭐 별거 아닌 걸로 막 열이 활압이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이랑 저랑 빡쳤다 빡쳤다 엄마 빡쳤다 빡쳤다 막 둘이 그래요 그럼 그러다 웃어요 막상 그렇게 막 열릴 때가 심각한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되게 서로가 되게 유해져요 엄청 사람이 진지할 땐 진지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상황과 유쾌하게 넘겨가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유쾌하고 너무 쿨한 척 하려고 하면은 진중함이 없어지니까 참 그 적당한 걸 조절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아 그 어머님 용돈에 대한 사연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제 생각엔 그분도 이미 잘 해결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순간 그 50만 원의 수치를 듣고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말씀드리면 이해 못 하시지 않을 거예요 진짜 금색을 제가 예측한 게 틀릴 수도 있지만 다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연 주신 언니의 마음일 것이라고 다들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야가 넓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제 기준에 말씀을 드려서 아 그냥 유투르는 저렇게 저런 시선으로 봤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또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테니 이래서 남의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참 대단해요 유튜브는 더 그래요 쌍방으로 얘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냥 답답해도 듣고 있어야만 하는 실생활에서도 남 이야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죠 아임라이너? 눈꺼풀에 뭐가 생겼다 아 렌즈 샀는데 끼고 싶은데 그걸 또 작업실에 놓고 왔네 저 라시카고 렌즈 끼면 당연히 좋을 거 없는 거 아는데 가끔 촬영할 때 재미로 끼려고 산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언니들이 그런 렌즈 정보나 이런 거 알려주셔서 제가 참 편하게 구매하고 믿고 구매합니다 저는 자주 끼는 게 아니라서 일회용이 더 좋은 거 같아요 쉬머한 건 아이라인이 참 부담이 없죠 삐뚤어져도 잘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쉬머한 걸 잘 깔아놨을 때 번지는 것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썬베이스가 아피카에서 얘기했는지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천연 제품이 아니라서 안 좋은 성분 많다고 많이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성분이 있는데도 그냥 첫인상이 좋아서 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화장품 제품이 안 좋은 점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듯이 저에 대해서도 단점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냥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감사했어요 저도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언짢게 할 때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저 말 아닌데 답답하지만 댓글 안 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데도 봐주시니까 진한 고동색으로 라인 풀게요 아 근데 저 여쭤볼 거 있는데 제가 하모니 젤 베이스를 쓰거든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잘 벗겨져요? 쏘고프 젤이라서 쏘기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유지력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엄마는요 제가 해드리면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진짜 무슨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는 거 같아요 되게 얇게 바르고 그러는데도 그렇거든요? 젤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?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? 제가 안 그래도 내일 도매상 가서 여쭤보긴 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도 의견 나누면 좋을 거 같아서 혹시 또 댓글 보시면서 정보 얻으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마스카라 엑스트라 버건트? 샘플 사랑합니다 근데 얘는 진짜 가벼워요 가벼운 마스카라 좋아하시면 엑스트라 버건트 추천 저 옛날에 이거 본품 사서 써봤거든요 한참 잘 썼어요 아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 아티스트 섀도우도 하나씩 사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항상 물어보실 때 색깔 같은 거 저는 이번에 처음 그래봤는데 이렇게 조합하면 립스틱은 뭐 발라요? 이렇게 물어야 되더라고요 맨날 저는 섀도우만 물어보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이 섀도우에서만 멈춰있지 여기에 블러셔랑 립스틱은 뭐해요?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딱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좀 비싼 돈 인터넷보다 비싼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거는 뭐 포인트 이런 것도 있지만 매장 언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비 내고 온다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필요치 않을 땐 인터넷 구매를 하고 그러다 매장 언니가 끼고 있는 렌즈 물어보고 그거 막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막 적어주기도 해요 완전 좋아 그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 계신 언니들 진짜 다 천재 같아 그래서 저 막 그러거든요 언니 천재인가봐 맨날 진짜 천재 같아가지고 제가 갔던 매장 메이크업 포에버 매장 언니도 천재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백화점 매장의 언니들은 천재가 많아요 블러시는 여기 있는 걸로 따뜻한 걸로 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다들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원래 감각이 좀 좋은 거 같기도 해요 살짝만 안과에 사람이 왔나봐요 우려면 안 오네 제가 아까 막 전화하느라 엄마가 뭐라 하는지 못 들었는데 전화할 때는 옆에서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솔 되게 부드럽고 잘 발리네요 새로운 발견 쉐딩을 못한다 쉐딩 할 것도 없고 립이 여기도 잘 어울릴 만한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힘이 빠졌잖아요 제가 배운 걸 토대로 제 생각에 힘이 빠졌으니까 여기에서 흰색이 섞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 옷도 완전 이렇잖아요 이 안에 이렇게 까만 나시를 입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난방은 더틸버리 건데 한 2, 2년 됐나? 얘를 발라볼게요 제가 전에 샀던 거 바비브라운 체리핑크 체리핑크를 얘가 그렇게 진하지 않으면서도 채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고 립글러드 자랑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면봉으로 끌어 땡겨 내려올게요 우리 엄마가 여기 아파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올라오는 거 같은데? 엄마 온다 엄마 왔다 아저씨 나와 어 목잡이 목잡이 사람 많아? 어? 사람 많아? 뭐라고? 사람 많냐고 네 눈물이 다 왔어 그냥 헐 어머님은 사랑입니다 어머님은 사랑입니다 아아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뭐 다 히어면 됐지? 안까? 어 아아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스승이야 일부러 한거지 머리가 죽었지만 띄울 수 없어 왜냐면 여기서 더 꾸미면 우리 엄마가 빡칠테니까 더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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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병원 가야돼요 백화점 갔다와서 병원 가야지 순종이죠 주민들 닮아가지고 그냥 모두만 싸요 순종 전 다이슨이 엔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자세히 라떼 정렬